뿜뿜빨! 뿜뿜빨! 세바리와 친구들! 뿜뿜뿜! 뿜뿜! 오늘은 뭘 할 거 놀아보지? 아기서 맛있게 초콜릿이나 만들어볼까? 루루! 루루! 큰일났어! 큰일났어! 오빠 무슨 일인데? 대발아 왜그래? 세바리! 아니! 마법사 악당 트리발자드가 한글 박사 카드를 훔쳐갔다고! 뭐? 한글 박사 카드를? 오빠 가끔은 어떡해! 알고 봤더니 트리발자드도 한글을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한글 박사 카드로 실력이 느는 것을 보니까 샘이 나서 훔쳐갔나봐! 맞아 트리발자드 한글 못익어서 그 책을 못익어서 마침 마침 조금만 배운 건데 이제 한글까지 알면 어떡하지? 이거 이거! 이것 좀 봐봐! 대결을 좋아하는 트리발자드가 또 이런 걸 남겨두고 갔어! 이게 뭐야? 대발이와 루루 보아라! 너희가 정성들여 만든 한글 박사 카드는 내가 복원하고 있다! 그냥 트리발자드씨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와서 얘기해요! 부끄러워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건 편지를 바로 옆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읽어주는 나의 고급 마법 중 하나다! 그냥 아무것도 있는 것 같은데 끝이 돼 봐라 그러게 루루! 다 됐고?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빼앗긴 이 카드를 다시 찾고 싶으면 이제부터! 아니 근데 트리발자드씨 이미 뺏어간 걸 다시 돌려줄 거면 그냥 돌려주면 되지 왜 방법을 또 알려줘야 그래 맞아 맞아! 같이 놀고 싶구나 우르랑 제발 좀 조용! 조용! 원래 악당들은 대결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야 이야기가 계속 될 수 있는 거라고! 맞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단어들을 말하는 거다! 만약에 단어를 맞추면 한글 박사 카드들을 돌려받을 수가 있지! 에이 또! 맞아! 다 맞춰도 안 줄 거잖아요! 루루!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이래 봬도 품격 있는 고급 악당이야! 수준 낮은 짓은 절대 안 하지! 좋아 좋아! 그럼 열심히들 해보라고! 나는 이만 뿅! 대반아 우리 다 맞추자! 저거 맞지 저거! 저거? 저거다! 모닥불! 불가사리! 소라기! 대화로 진짜 잘 맞춘다! 잘했어! 이 정도쯤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 소! 소? 소! 고양이! 바나나! 원순이! 발! 너 진짜 잘 맞춘다! 대박아! 너 한번만 진짜 잘했구나! 코끼리! 빨리! 공룡알! 나뭇잎! 달! kimse 오리! 망망이! 어? 맞bait? 와! 진짜 잘했어! 다 맞춘거 같은데! 제발. 다 맞춘거 아니야? ondan! 예 fees! 그럼еня夢 jack성 bi 여동아시죠! 아, 뭐해요! 지기로 했잖아요, 돌려주기로! 물론 그렇지! 나는 단어를 맞추는 만큼 돌려주겠다고 했지! 다 맞출 때까지 기다려준다고는 안 했지롱! 다음 시간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그럼 나는 이만 뿅! 또 뿅이야? 매달 뿅이야! 제발... 뭐야! 그냥 사과! 그리고 자, 내가 왜 이만큼의 시간을 알게 되었는지... 정말 깜짝이야!